그대와 나이 만남은 준비된 기적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참한 삶의 현실을 비춰준다는 이유만으로 햇살 바라보기를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말한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를 생각해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운명학을 공부하는 동안 정교하게 짜여진 운명의 신비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은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임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대와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낸 그대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나은 기적이지요. 우리의 기적과 같은 만남은 인도의 작가 파탄잘리의 시와 같은 결말을 그대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힘들, 능력들, 그리고 재능들이 살아난다. 그대가 꿈꿨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모두 별과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책으로 요새 한창 유명하신 이서윤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이서윤 작가님은 제가 해빙 책을 리뷰할 때 자세히 양력을 살펴봤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0.01%의 부자들이 자문을 받는 유명한 운명학자라고 하십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 2장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 3장 진정한 나를 찾았다. 4장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5장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장, 2장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로그를 간략히 보면요. 이서윤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운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갈등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면서 운명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자신 안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편하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스스로 행복해야 불을 눌릴 수 있다는 게 운명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서윤 작가님은 운명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챕터 1.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하는 방향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열이라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행운의 금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조차 일생 동안 모른 채 지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행운의 금고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모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허상이 아니라 내 안에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내가 가진 장점의 뒷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하면 다시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자기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직 채워진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기억 창고에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윙이 한 말이다. 칼윙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들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경향이나 에너지를 의미하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 안에의 사고 패턴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모두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즉 인생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많이 듣던 얘기죠. 모든 대가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타고난 재운의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남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다고 합니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 행운은 없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는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실패를 예감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쁘다.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말이 씨가 되듯이 생각도 씨가 되는 법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운이라는 말을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의 흐름으로 해석한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큰 흐름이 인간의 생사와 행불에 그리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운은 언제나 움직인다. 운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의 기륭화복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운의 성질은 거리가 멀다. 행운도 불행도 내가 만든다. 운의 법칙은 인과관계의 산물이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늘 기륭화복이 들락날락하게 마련이다. 이 기륭화복을 불러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행운도 불운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말 모두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의 행운을 부르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춰온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행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일을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이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인다.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꿔서도 안 된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은 개당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챕터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한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감정은 남을 향한 질투와 스스로를 비난하는 후에 그리고 죄책감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의 좋은 운까지도 밀어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행운을 가로막는 세 가지 감정을 주의해야 한다. 질투라는 감정을 살펴보자. 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잘될 때 은근히 생기는 질투심의 표현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행운을 불러들이기가 힘들다. 남에게 주어지는 행운을 인정해야 내게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다.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이다. 만약 이웃이 부자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될 재혼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다. 여기서 비변호사의 예를 드시는데요. 법조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부잣집 딸과 결혼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승승장구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결혼 후에 좌판 행상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회안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은 행복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하면서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의 의식은 스스로 피해자를 만들고 죄책감은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회라는 감정도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 내면에 고착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우리 안에 패턴화되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 미래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까지도 긍정하는 자세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의 희망과 손을 잡는 게 중요하다. 희망이라는 단어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꿈이고 이상이기 때문이다. 꿈이나 이상은 크면 클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행 뒤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다. 운명학을 공부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위기는 반전의 기회를 감추고 있으며 큰 불행은 그 이상의 행운이 뒤따라올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주의 빅뱅처럼 행운이 대폭발을 할 때가 있다. 만약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안의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며 행운은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운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우주처럼 말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운명학도 한 사람이 정해진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변한다는 우주의 법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과 전략을 다루는 것으로 운명학을 받아들이자. 즉 우리가 인생에서 취해야 할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처세술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1장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리스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불을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든다. 혼자 힘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불을 읽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만이 부과된다. 당신도 나처럼 독하게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실패의 예감을 각인시키기 쉽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를 밝힐 때 자신은 운이 아주 좋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운명함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간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류장에 멈춰서는 아무 버스나 덥석 올라타서도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인 부자의 길을 가는 버스를 올라타야 한다. 그 버스에는 먼저 탄 부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들이 그 버스를 먼저 탔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당신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다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얼마까지 지갑 안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액수가 당신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백만원이건 그 이상이건 하루 정도 몸에 지니고 다녀보자. 혹시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 설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부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는 5만원권이 없어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를 10장을 찾아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갑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갑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너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00만원이 큰 돈이 아닌데도 현금으로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런 돈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없어져야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느끼실 거예요. 돈을 연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라. 돈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이런 여러가지 말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싫어하고 미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남의 부유함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람은 모두 재운을 타고난다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를 한정된 재화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를 한정된 재화로 규정한다면 빼앗고 뺏기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매달리기 쉽다고 합니다.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봐야 한다. 부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자. 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당신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찰 것이고 그 자리에 부가 놓여질 것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돈을 소중한 연인처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고 연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는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자신을 믿지 않은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투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투자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이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내 안의 재혼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식으로 돈 벌기를 선호한다. 부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이다. 잔잔한 호수의 표명 같은 항심을 유지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재혼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마음이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 듯 온전히 담겨 있을 방법이 있겠는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부를 얻고 또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마음이 편해야 행운과 재혼을 담을 그릇이 커지고 또 많이 담을 수 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대개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넘치면 베풀고 또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고 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마찬가지로 행운과 재혼도 한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운을 관리하는 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행운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는 특히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운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다. 불안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깨진 그릇에는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의 물도 요동친다. 불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영심하자. 이렇게 2장까지 좋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리뷰와 달리게 책을 읽는 위주로 했는데요. 제가 자꾸 사족을 붙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책의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봤거든요.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은 저의 느낌이나 사족을 안 붙여도 많은 울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요. 제가 책의 리뷰를 많이 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 그 작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마음이나 그런 느낌 같은 것도 간혹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서윤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이서윤 작가님이 그 독자들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책을 읽다 보면 너무 평온해지면서 좋은 감정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 2장을 간략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3, 4, 5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책은 구입을 하셔서 가까운 곳에 누우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들춰보면 참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